한글이의 TV 중국 현지에서 인기 검증을 받은 카드 RPG 도탑전기를 이제는 올레마켓에서도 만나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도탑전기는 귀여운 SD 캐릭터 영웅들을 바탕으로 화려한 기술과 짜릿한 필살기로 유저들의 눈을 사로잡는 고퀄리티 액션 카드 게임인데요. 간편한 조작법에 전략적인 요소를 추가한 데다 낮은 등급의 영웅이라도 최고의 영웅으로 성장시킬 수 있어 영웅 육성의 재미를 느껴볼 수 있습니다. 도탑전기는 그동안 다양한 오프라인 대회 및 행사를 개최해 수많은 유저들에게 도탑전기만의 매력을 선보여 왔는데요. 기존 구글 플레이 스토어, T스토어, 네이버 앱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에 이어 올레마켓까지 오픈함으로써 더욱 다양해진 플랫폼에서 유저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중국 현지는 물론 국내 유저들로부터 게임성을 인정받은 도탑전기 이번 올레마켓 오픈을 통해 더 많은 유저들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도탑전기를 즐겼음에 하는 바람입니다. 황글이의 TV